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핸디캡 하나만 주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왔어요. 다음 제가 할게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제 차례니까 제가 정정당당하게. 뭐가 정정당당한 거예요? 아바타 경기. 탈락한 MC 중 한 명을 아바타로 선택하고 오로지 말로만. 옆에서 뭐 누르라고.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세 분 중에 탈락한 세 명. 그럼 저 브라이언 하시는. 오케이. 자 여러분. 내가 준현이 형 이겨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린 정정당당이니까. 왠지 이를 것 같은데. 내가 봉선수를 누르면 제가 팔꿈치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원투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니 13평무는 좀 너무하는데. 뭐라고요? 저 원투원. 원투원? 지금? 거리 재서. 거리 재서 원투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원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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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시킴 대로 했어. 난 시킴 대로 했다고. 우승 팔꿈치. 팔꿈치. 얘 말이야. 10단 콤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무릎님. 어때요? 팔꿈치. 아이디 팔꿈치 실력 어때요? 아니 10단 어떻게 아세요? 그래도 제가 진행적인 플레이 맞죠? 그러면 이왕 핸디캡 시작한 거. 다음 사람도 계속 핸디캡을 뽑아보죠. 그럼 무릎. 무릎 선수가 직접 뽑을까요? 다음 누가 앉으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이겼으니까 이 단계동의 정기를 받아서. 오케이. 좋은 기운이야, 소마. 좋은 기운이야, 좋은 기운. 하이파이브, 좋은 기운이야. 자, 골라주세요. 핑크. 핑크 펼쳐서 크게 읽어주세요. 한 손만 사용하지? 한 손만 사용하지? 이거 돼요? 내 손을 잃었어. 어떤 한 손를 하실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저는 반갑다고, 반가워요. 캐릭터 고를 때는 한 손 놔줘요, 요즘. 알겠어요. 지금 되죠, 지금 되죠. 발을 많이 쓰는 화랑을 고르나봐. 뭐야, 뭐야? 이거 한 손이라고? 이게 한 손이라고? 이게 한 손이라고? 이게 한 손으로 되네?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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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그렇게 있어요? 진짜로...